코로나19 사태 속에 2분기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최근 5년 평균보다 26% 줄었지만 울산은 단 한 세대도 없습니다.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불경기에 공급 물량이 줄면 수요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.